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외국인 타자인 빅터 레이에스가 정규 시즌 최종전에서 신기록 수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레이에스는 내일 열리는 NC 다이노스와의 정규 시즌 최종전에서 안타 1개를 추가하면 최다 안타 동점을 기록하고 멀티 히트를 치면 KBO 리그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레이에스의 단일 시즌 200 안타는 히어로즈 서건창 이후 10년 만이며 외국인 타자로는 역대 최초입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